1, 2, 3, 4, 5, 6, 7, 반대 번 셋 해주세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반대 번 이번에는 4번 시작 1, 2, 3, 반대 번 시작 1, 2, 3, 4, 2, 시작 1, 2, 시작 1, 2, 1, 1, 1, 1, 1, 1, 1, 2, 1, 1, 2, 1, 1, 2, 1, 1, 2, 1, 1, 2, 1, 2, 1, 2, 1, 2, 1. 여러분 이거 8, 8, 8, 4, 4, 2, 2, 1, 1, 1, 짝짝은 배우셨죠? 네. 그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한 사이클이 돌면 그 랩이 끝나요.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그 랩이 이거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끝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. 그 다음에 또 2절 들어가면 됩니다. 또 표현이 되지. 지금처럼, 지금처럼. 그럼 이제 한 번 음악에 맞춰서. 음악에 맞춰서 한 번.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보세요! recognition! 이제는 지난 일을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맘으로 가득했던 그날을 우리 이제는 지금을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잊어버린 당신과 만나는 날이 이 정도면은 반대로 백스 어깨는 부어 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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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얼굴같은데 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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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멈추세요 움직이면 안 돼요, 움직이면 엉덩이 멈추세요 여덟 번 갑니다, 여덟 번 1 2 3 4 3 5 5 10 1 2 3 4 3 5, 7, 8 1 2 3 4 앞으로는? 122, 2, 3 3, 2, 1 우리의 제시인 아이들 모든 일자만 알아요 어째한 건? 가득해 억은다 우리의 제시인 친구들 같이 노래 푸다해요 그렇게 한쪽으로 오기로 당신과 만날 날이 이제는 지워져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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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지지 않아서 당신과 만날이 기다리게 되고 어깨 들어!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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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녁을 그녁을 그려워 시간뒈에서 윤쟈는 자고 어깨 도움보기 그녁을 그려워 네 정도 주와서 행복한 미들 비추어 그날 즐거움 하나, 둘, 셋, 셋, 넌 그녁을 그려워 시각속에 묻혀있는 애교로 얼굴의 반가운 얼굴의 반가운 지금과의 반가운 행복한 길을 잃어버려 그냥 지금이 있는 애교로 넘쳐서 만수! 수고하셨습니다. 즐거우세요? 네! 네! 노래 하나 가지고 다 같이 율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. 잘 기억하셨다가 전체적으로 함께 스트레칭 같은거 할 때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번 시간 전체가 다 일어났어요. 일어서! 의자를 이제 최대한